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는 이게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양을 보면서 그리스도만 발견합니다 그리고 신학도 보면서 그리스도만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전달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의 그런 이제 선물을 얘기하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것처럼 정말로 그런 너무 단단한 그런 겨울 신학교 교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정말로 누린 것 같습니다 이분은 몰랐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정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쉬자고 하셨을 때 저는 나가서 빨리 사모님한테 연락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제 쿠바 목사님 그 쿠바 대통령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것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6시 저녁에 모이십니다 오늘 6시 저녁에 모이십니다 오늘 6시 저녁에 모이십니다 오늘 6시 저녁에 모이십니다 이렇게 목사들하고 전도자들하고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들은 한 점 높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내 머리에는 이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21강은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말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다른 곳에서 왔고 다른 세계에서 왔습니다 한국에도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도 큰 영향을 끼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살아야 합니다 Car 저는 아리조나에 모케를 했습니다 아리조나 아리조나 아리조나에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맨 로스word 로스 Ángeles 그리고 LA 집사 이제 이 곳에는 우리가 살아 행복했습니다 네, 한 말로. 다른 조회에서. 우리의 좋은 아이디어로. 다음 마애미에 오실 때,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마애미를 추천하는 것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다른 조회에서. 적어도 각 조회에 한 명 정도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교회로서의 목표를 삼겠습니다. 한 번도 오늘. 해당. 우리의 과정. 우리의 교회로서의 목표를 삼weight. 해당.